자,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자, 물속에 지금 HF가 들어가면요. 이 HF가 다시 쪼개져요. 쪼개져서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 어떻게 쪼개져요? 이때 이제 이온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H는 H플러스 된다고 그랬죠. F는 F마이너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F는 H플러스와 F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자, NaCl이에요. Na는 Na플러스 된다고 그랬고, Cl은 Cl마이너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쪼개지더라고요. KCl도 마찬가지. K는 플러스 1로, Cl은 마이너스 1로 쪼개지죠. AGI도 AG플러스와 I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고요. 이건 어떻게 쪼개져요? 자, 이온 외우시면 NO3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 이에는 H플러스죠. 그래서 역시 플러스 1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쪼개져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는 Mg는 E플러스고, OH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몇 개 있다? 두 개 있어요. 그래서 Mg, E플러스 양이온.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짜리가 몇 개?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계수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CaCO3도. Ca는 E플러스였죠. CO3 마이너스, E마이너스예요. 그죠? CO3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더라. CUS는요. CU가 E플러스, S는 황은 E마이너스로 쪼개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되더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특이하게 H2O는 어떻게 쪼개지냐? 이거는 예외적으로 기억하세요. H플러스와 OH마이너스로 쪼개져요. 물은.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이 물은 이렇게 쪼개진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CAO 얘는 CAE플러스, 그 다음 산소는요. E마이너스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그 다음 11번도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양이온, 음이온 나눠보세요. 이 K플러스가 양이온이고 OH마이너스가 음이온이죠.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니까 어떻게 해? K플러스, OH마이너스. 이거는 잘못되어 있네요. CAOH2가 맞죠. 왜? CA는 E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가짜리가 두 개 있어야 전체 중성 나오잖아요. 그래서 CAE플러스. OH마이너스 자리 몇 개? 두 개. 이렇게 쪼개져야 되겠네요. 자, BA도 양이온은 E플러스고 OH마이너스 1가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CAE플러스 양이온 쪼개지고 그 다음 음이온, OH마이너스가 두 개 이렇게 쪼개져요. 자, NAUH도 양이온 부분, 음이온 부분. 그죠? 그래서 NA플러스, OH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도 양이온, 음이온 나누면 CU2플러스와 NO3마이너스 자리가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CU2플러스, NO3마이너스가 몇 개? 두 개. 자, 얘는 예외적으로 아세트산은 어떻게? H플러스 하나와 이렇게 쪼개지죠. CH3, CO5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알루미늄은 양이온, 그리고 OH마이너스는 음이온. 그런데 알루미늄은, 네, 이온이 3플러스죠. 그래서 알루미늄 3플러스에 OH마이너스 자리가 몇 개? 세 개. 그래서 세 개의 계수가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KmO4도 이렇게 쪼개져요. K플러스와 이 전체로 MnO4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NH4Cl 이렇게 쪼개지죠. 그러면 NH4플러스가 뭐고? 양이온 전체고, 그 다음에 Cl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고요. 여기도 수소이온과 SO4E마이너스가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소이온은 1가 양이온인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고요. SO4는 지금 하나 있으니까 SO2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니까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하니까 전체 중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에서는 이렇게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수중에서 쪼개져요, 이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 개수 맞추는 거 어떻게 쪼개지는지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